어디까지 낮은 졸일거야? 오오오오오 고마워요. 놀랍세요. 데큘라도 안 입어 데큘라도 한입어 우리 엄마야 엄마가 한두제야 엄마가 수고하자 엄마와 함께 혼자 갔는데? 저리랑 국물 같던데, 아주 매운맛 먹으려고 했거든요. 이렇게 매운지 그냥 막 얼얼하게 죽었더라고. 오빠 원래 잘 먹자. 응. 좀 더 매웠어. 막 깨끗하고 있었거든. 두려워. 통양 고춧가루 있잖아. 고춧가루. 그게 초보검식이네. 이거 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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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저희가 다 먹겠습니다. 형. 야 atenção velocidade. 아 awaken. 길 Mode gerade 오겨ulating. 나면 되게 얘깐. 고 закон 주가 제거avor. 아시quet도 함께 addiction, 다른거죠? 브로미오가 딱딱하잖아 그거를 넣은거에요 그래야 맛있을거에요 가지고 갈게 별로 안 풍부가다니까 나는 나도 숟가락에 누구를 살짝 숙성하게 해가지고 손목 맞았어? 응 안다 버렸지 손목이 다 버렸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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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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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to 응 응 응 2번째 뽑았다 콩물에 밥 말아줘 엄마는 어릴 때 콩물이 적극히 말해서 잡음 오늘 온 거 먹었잖아 나 어렸을 때 닭솥만 먹었어? 난 일한 거 먹었어 나 오늘 닭솥 먹었는데 다 먹었어 닭솥만 먹었어? 닭솥만 먹었다고? 밥은 안 먹고? 배고팠겠네 근데 근데 또 먹고 씻어먹어야 된다 왜? 어 안돼 이따가 찻살로 할 거야? 이따가 그냥 콜로 했을 거야 왠지 찻살 물리고 앉아있는 거야 다시 또 먹어야 돼 근데 뭐 한 수수가 부겨야 돼 야채는 이제 여기 해놨잖아 나 닭솥에 이상한 고기 들어갔어 나 진짜 나 싫어 여기 도틀만 먹으면 야 독두부 싫어해요? 싫어 와 그냥 그냥 먹었어 근데 맛있잖아 맛있어 고기 들어갔어 여러분 인사에 배 brain 써요 먹지 말고 이거 먹어봐 하나 먹고 꼭꼭 씹어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 좀 찍고 나서 먹어요 알았지? 외부가 흘러가신다 이게 소중닭이고, 이게 일반닭이야? 아주 Uncle하고 잘 뽑아야 된다 간 Carl 그렇지 띡기모지 안 발라지니까 치킨도 말이면 진짜 올라 아빠의 밥다리는 잘 먹어요 너 밥을 말아줬다고 먹을래? 그래서 밥 먹자 먹을래? 아빠 요즘 밥과 다리 먹을래? 닭다리? 닭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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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여름진 마이裡面 writers 오wan기 급은됐지 이거 엄마 아들이 한번 좋아할꺼야 엄마는 이렇게 말아먹는거 같아 그거 불어야 돼 엄청 좋아 맛있어 덕보다 맛있어 맛있어? 이거 지짐을 하는 말인데 오빠 얘네 말아줘야 된다니까 야 잘 먹잖아 죽어 안먹어 손 내먹어 김에 맛이 없는데 허저분이 안 따라해 허저분과 시간하러 울어 고급한 거 아니지 내줘야 된다 뭐야 뭐여 사춘 먹어라 말투가 달라서 아닌데? 아닌데 아닌데? 나오다 안gun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맨 전에 저렇게 저렇게 들고 오려고 방금 때 밥을 해가지고 나 떨어질 것 같더라고, 조이가. 그래가지고. 맛있다. 사서 먹어야 돼.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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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설탕을 이러고 다 닮으면 그런거지. 아유, 후추, 후추. 후추, 후추. 후추, 후추. 후추, 후추. 아유, 먹어봐. 아유, 엄청 맛있어. 아, 맛있다. 고소. 고춧가루. 짜증나게 많이 찍어. 물이 안 맞아. 이, 진짜 맛있다. 하지만 간더나.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더라구요. 이렇게 많이 떵보온대? 응, 나는 달달하네 응, 맛있다 어, 한 마름도 더 한 마름만 해도 없어 진짜? 와 아, 이게 좀 뜨겁더라 다 hill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너무 멋있어 그래, 그래, 그래. 너는 잘하면 그거 먹고 싶어. 봐봐, 뱉다 끄면은... 그래, 봐봐, 뱉다 끄면 한 번 해 줄게. 짠. 오, 왔어. 끝. 짠. 이제 먹을 준비를 하잖아 이거를 어떻게 했냐 이렇게 위에 붙을 이렇게 위에 붙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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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어서 먹는 거야 그러면은 안 뜨거워 위에가 먼저 식으니까 이거는 모든 죽이건 누룽지건 다 이렇게 다 다 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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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오늘 inya 이제 이렇게 이제 나로 이거 돌 . . . . . . . 마을 다음에 찍고싶어 마을사람이 두가다를 셋을 구입하고 싶은거다 하하하하 마이크 원해 뭐야? 마이크 원해 이 애를 먹는거래 잘 먹은거야 이 애를 먹는걸래 이게 어디야? 드짐 치즈 사이 밥을 먹는다? 그치? 너 일반 새 마이짜 아는데? 이거로 끓여서 먹는다 해 응 오징어갈 때 바람에 다 먹었으니까요 ㅎㅎ 날씨가 뭔데? 수고하셨는데 숙소에 가고 싶어서 다 먹었으면 정말 맛있어요 ㅎㅎ 먹어서 먹었으면 이끌리와 밥을 먹었던거같은거 같아요 ! 밥을 먹었으면 먹었으면 좋겠네요 ㅋㅋ 밥을 먹었으면 좋겠어요 ㅎㅎ 밥 먹었으면 좋겠어요 ㅋㅋ 아하게 밥 먹었을때 밥을 먹었을때 엄마, 얘는 알이 없어. 돈 끓이다가, 야, 마늘 좀 밖에 안 넣었다니까 다시 끄고, 다시 넣는다. 그래, 마늘 많이 넣는다. 아니, 집어, 마늘. 마늘이, 마늘 많이 넣어. 마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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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이. 마늘을, 마늘을, 마늘을. 내가 한 번 더 넣는다. 너, 마늘이. 내가, 그 뭔 소리인다. 아니, 한약자가 마늘이. 마늘을 갖다가 한약자가 마늘을. 마늘아. 왜? 아, 먹어, 네가. 이거 와겠네, 이걸. 이렇게 안 돼. 역시나 눈 보이지 않네. 오오오오오! 내 아래 눈동자가 몰렸는데! 눈동자가 있어. 아, 괜찮아. 그리고 우리가 이걸 키우니까, 알잖아, 보이잖아, 이거를 못먹겠어. 딱새우가. 닭새우라니까. 예, 딱새우라 그래. 딱새우야, 닭새우야 뭐가 맞아? 댄스에 딱새우는 이렇게. 이거 닭마다 닭보수같이 생겼더라 몰라 그냥 새우야 먹어 배 쪄가 엄청 많아 배로 쪄니까 잘 쪄주네 아니 이게 여기 안 나와 첩방이야 첩방 첩방을 가야지 해 아 새끼라서 닭가락을 이렇게 쪄고 이렇게 쪄고 새끼라고 맛있어 이게 더 맛있어 설마 보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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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끼 괜찮아? 뭐야 이게 스크막 맛이야 아니 뭐 냉동이라고 그런가 냉동은 왜 이렇게 많이 있었어 아니 이거 진짜 엄청 나중에 떡볶이 한 몇 박스 사다가 먹자 우리 쪄서 너도 안 짜고 해야지 그러니까 이번 달 틀려서야 이번 달 7월달 내일 비어 맞아 장만하고 7월달은 8월달 돼야 그게 안 온다고 이번 달 내일 비어 너 오늘 내일 안오고 이러면 또 비어졌나 또 비어졌나 또 비어졌나 왠초로 내 떡 세워 이렇게 먹을까 이렇게 먹든가 생으로 괴롭든가 그래야 한다니까 둘 다 먹었어 Independence 둘 다 먹었어 먹을거야 이거 제발 먹을거야 야 이거 뭐야 그러고 너거 주소 엉 smo 초파 엉 엉 엉 엉 eti éusage 일단 딱딱하고 안먹을전으로 조금만 했는데 원래 같이 먹으면 맛있는거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